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중2 1학기 비상 3-1단원 창의적인 발상 작품 두작품 먼후일과 봄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후일입니다. 먼후날 당신이 찾으시면 면 가정하는거죠. 아직 찾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잊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잊었다라는 것은 진짜 잊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반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죠? 여기는 반어법이라고 하죠.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는 이나 글쓴이가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선지에 나온 반어법이 나와있죠.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지 않은데 운수 좋다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오리다 사소한 일 전부 다 반어법입니다. 눈으로 한번 봐 두시면 되고 자 이정노라가 뒤쪽에 가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법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며 무척 그리더라 그리다가 반복 이정노라 여기 운수 형성 방법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사문법 그 다음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반복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잊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잊은 것이 아니죠. 그만큼 당신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작품이고 자 볼게요. 그 다음 작품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무슨 법일까요? 길이 끝난 곳에 길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러한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봄길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역설법 개념 설명 쫙 나와 있죠. 그리고 역설법 선제에 나온 예시들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 여기서 봄길의 의미 아주 중요한데 희망의 공간 긍정적 공간 플러스 긍정적 만물이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계절인 봄에서 희망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길은 미래 가능성의 의미를 내포하며 긍정적 희망적 가치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1, 6행까지의 의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7, 8, 9는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는 꽃잎은 흩어져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러한 것을 절망적인 상황을 자윤물을 통해 표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즉 사랑이 끝났는데 사랑으로 남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설법이겠죠. 그 다음 보라, 보아라 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시적화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이 시의 말하는 일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말하는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품은 채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봐야 되겠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작품으로 출제한 건데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 사음보라고 했는데 사음보가 아니라 사문보였죠? 가, 미래의 사항을 가정을 했습니다. 찾으시면 근데 그것이 희망적 태도를 표현한 것은 아니죠. 3번, 나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나에서 역설법이 어디 있었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가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가올 이별을 거부한다 아니죠. 당신과 나는 이별했다. 아직 이별한 것은 아닙니다. 뭐 한다면 찾으시면이라고 했죠. 어? 그러면 찾으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당신과 나는 이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별한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과거 사항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항을 가정한 것이죠. 그 다음, 3번, 가의 운열을 만드는 요소 기역, 같은 시어를 반복했다. 가에서 어떤 시어, 이존노라, 이존노라, 당신이라는 시어가 반복이 되죠. 다른 사람에만은 인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니은 빠지고, 기역 들어가야 되고 학교 선생님 문제를 조금 잘못 냈네요. 답은 바로 5번입니다. 같은 문장 구조 반복, 대구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의 기역과 같은 표현법 뭐였죠? 이존노라, 반어법이죠. 그래서 5가지 중에서 반어법을 찾아보시면 4번이 있죠. 사소한 일이 아닌데, 사소한 일이다라고 나타내었으니까 여기가 바로 반어법입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까요? 시어, 시구의 의미, 기역, 미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당신과 이별하는 상황,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의 상황에 대한 가정이었죠. 당신을 사랑하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져 디귿이, 그러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어?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는 반어법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드러낸 거죠. 반어법은 이존노라, 이존노라, 이존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나은시를 읽을 때 어조는 희망이겠죠. 희망, 자고, 의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라고 나타내는 건 희망과 의지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나은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13번 가나와 같은 글의 특징, 시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인물 간의 갈등 관계의 관계가 초점이 되는 것은 서사갈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좀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시 두 편을 분석하시고 표현상의 특징, 여기서는 반어법, 여기서는 역설법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혼율 형성 방법도 특히 가 작품에서 3음보가 사용되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시어, 시구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